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예요. 봅시다. 수소부터 볼게요. 이게 비금속이야. 이게 비금속이야. 얘가 그러는 겁니다. 얘도 진짜 나도 안정화되고 싶어. 옆에 있는 수소를 꼬시는 거죠. 수소야, 나랑 같이 전자 공유할래? 콜! 그럼 얘도 두 개니까 행복해. 얘도 두 개니까 행복해요. 산소입니다. 산소는 뭐야? 최후의 요약전자소가 여섯 개예요. 나한테 누가 전자 두 개만 주면 좋겠다. 옆에 수소가 나도 어떻게 안 될까? 수소가 이렇게 합니다. 산소가 수소야! 공유하자! 어, 그럴래? 수소가 준 거. 산소는 여덟 개로 행복해. 수소는 두 개니까 어, 행복해. 수소도 어, 행복해! 만들어진 것이 물이죠. 비금속 원소들의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전자쌍을 우리는 공유전자쌍. 공유되어 있지 않은 전자쌍을 우리는 바로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외워야 돼요. 질소는 최외곽 분자 수가 다섯 개야. 그리고 일반적인 애들아 사각형을 그려놓고 한 면에다가 두 개씩 넣어요. 이거 어떤 뭐 규칙과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만 일반적인 애들아 트이 이거야. 그럼 봐봐. NH3입니다. 암모니아야. 자, 질소도 비금속입니다. 어떻게? 수소를 공유하는 거야. 수소 공유예요. 자, 수소가 공유하는 거. 전자 하나씩. 그러면 질소는, 질소는 8개가 되니까 어우 행복해요. 수소도 I'm happy. Don't worry. Be happy. 되니? 얘는 뭐야?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Don't worry. 되니? 비해피한 거야. 이게 바로 공유전자쌍. 공유결합이라는 것입니다. igoopfatic. 이 있구먼은 건가 같았어요.